그리고는 이제 시집가고 이렇게 사는데요 우리 아이들 운동회를 하면요 이제 거기에 한이 맺혀서 막 밥을 하고 막 밤을 깎어놓고 밥을 하고 막 이렇게는 엄마 운동회 오라고? 너희들 가서 밥도 미기고 물도 미기려고 엄마 혼자가 우리 안 갈 거예요 내가 막 놀래가지고 엄마가 학교 오면 우리 친구들이 엄마 왔다고 걸린단 말이야 엄마 오지마 충격을 받아서 눈을 감고 있다가 엄마 안 갈게 가라고 그래서 밥을 싸서 이런 거 저런 거 주면 잠만 앉을 것 같아 또 와 응? 왜 오냐고 엄마 학교 정말 오지마 응? 응? 안 간다고 아이들을 보내 놓고 방에서 얼마나 통곡하라고 그랬겠어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학교 한 번을 앉아와서 나는 가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엄마 창피하다고 못 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았는데요 강원도 철원 지방에 연합집회 강사로 갔어요 제가 가을에 근데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가서 예 목사님 이랬더니 언제 끝나요? 수요일 날이요 왜요 목사님? 월요일 날 지방에서 체육대 한디야 예 그래요? 그런데 명랑하니까 말이요 응원단장을 가야고서 그래 목사님 알았어요 그럼 내가 어쨌든 내가 내일 갈게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교회에서 서울 만남의 광장까지 저를 데려다주고 또 우리 장로님이 마중 나와서 거기서 타고 왔어요 집에 그리고는 목요일 날 이제 경기장을 갔더니 막 교회사들 막 선수들이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응원단장이니까 막 번쩍 번쩍한 쫓기를 입고 또 짧은 치마 막 번쩍 거는 걸 맹그런 걸 그냥 걸치고 막 응원을 하는 거 막 춤을 추면서 막 응원하니까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저거 점잖해가지고 붕에나 댕기고만 침만 놓는 줄 알았더니 응원하는 데 보니까 과관도 아닌 거예요 그래가서 이제 응원 점수가 자꾸 올라가 그런데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각각 교회에서 달리기 잘하는 선수들 남녀 4명씩 나오랴 응원하다가 생각을 하니까 어렸을 때 못 달렸던가 하면 가도 달려가서 그래서 응원하는 거 이제 그 귓발을 딴 사람 주고 그리고는 이제 그 선수들 서있는데 가서 보니까 키가 꺽따란 집사가 어정쩡하게 출발하려고 서있어 바톤 내놔 내가 출발할게 아우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데 잘 됐네요 바톤을 자꾸 이렇게 달리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어서 보고 오셔가지고 권장 우리 목사님 화나시면 고집사여 나 부르는 걸 나는 다 알아 고집사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저요 어렸을 때 잘 달렸었어요 바톤 내놔요 달리기는 말이요 이 다리가 길은 사람이 잘 달리는 거예요 바톤 내놔 가서 응원이나 하셔 응원하러 가다 생각하니까 아니 또 달려가서 또 와서 내가 바톤 내놔 우리 목사님이 안 뛰겠는데 또 오셔가지고 정의나 달리고 싶걸랑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뛰어요 목사님 싫어요 저는 출발 아니면 마지막 달릴 거예요 구원장 모르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 또 떨어지면 말이요 창피야 그러니까 표 안 나게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달리란 말이요 목사님 성경에는요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라고 그랬어요 미지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여 아무데서 하나 그렇게 성경만 말씀 끌어져다 대면 못 써요 그러시대 그래서 첫 번에 달려서 우리 집사 하나가 키는 꺽다리마냥 달리는데요 나는 평생 생전 그렇게 달리는 거 처음 봤어 아 그 큰 말 갖고 좀 팔뚝뚝 뛰어가 고개를 옆으로 하고 병아리대 쫑쫑쫑쫑쫑요 이렇게 보니까 오둥 달려 목사님 우리 귀에 오둥이네요 내가 좋아가지고 내가 출발했으면 1등 했을건데 우리 귀에 오둥이네요 어디 오둥이 육둥 보도 낫지 뭘 그래 육둥 보도 낫디야 오둥이 그게 목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육둥 보도 낫지 뭘 그래요 두 번째 잡으랴 아 싫어요 세 번째 달리랴 아 싫어요 계속 우리 귀에는 오둥 달려오는 게 오둥 그걸 보고 저는 거기서 또 주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야 경기장에서 출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신앙 생활도 첫 출발이 많이 중요하도다 신앙 안에서 출발이 오둥하면 계속 오둥 달리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 첫 출발이 오둥하면 끝까지 오둥할 수밖에 없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이여 주일성소 1등 합시다 11조도 1등 합시다 새벽예배도 1등 합시다 수여예배도 1등 합시다 금여예배도 1등 합시다 우리는 모두의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서 달리고 있는 영적의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 번째도 안 받았어요 네 번째 바톤을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되셨어요 예야 경기장 출발이 저렇게 중요하도다 믿음의 출발도 힘이 중요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신앙 생활할 때 2등으로 달리는 선수는 없습니까 5등으로 달리고 있는 선수는 없습니까 빨리 1등으로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제가 바톤을 받았어요 아 이 앞에 뛰는 선수들이 어떻게라 잘 달리는지 못 추척하겠어 그냥 바톤을 꼭 붙잡고 발작을 띌 때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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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주님을 부르면서 막 달리니까 앞에 달리던 선수들이 이게 뭔 소린가 싶어 뒤를 쳐다가 지금 내가 성전이라 조그맣게 주여라고 하는 겸 달릴 때는 막 악을 쓰고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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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발작을 띌 때마다 주여 주여를 했더니 앞에 달리는 선수들이 뒤를 쳐다보다가 지네들끼리 부닥쳐서 자빠져 이제 3명 남았어요 주여 3명 주여 3명 주여 3명 했더니 3등이 나는 배꼽 빠져서 못 달린다고 털썩 주저앉아 이제 2명 남았잖아 주여 2명 주여 2명 주여 주여 그러니까 2등 달리던 사람이 힘 빠져서 못 달리는데 웃어서 웃겨서 내가 1등 남았어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악을 써 주여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그랬더니 한 서너 발작 남겨놓고 나는 살다 살다 별걸 다 받았다고 털썩 주저앉아 그래 내가 앞으로 확 뛰어나가가지고 그 붙잡고 있는 끝냉이를 배로 밀고 나가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막 보고 오시더니 막 야 투가리보다 장맛이다 야 조그만 게 잘 달린다 야 그 맛으며 야 투가리보다 장맛이다 우리도 사모님만 막 콜라를 갖고 오셔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할렐루야야 막 콜라를 먹으라고 막 따로 주고 그래서 이제 웃음컵을 받는 시간이 됐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그 달리던 선수들 목사님하고 쌈이 붙어서 사람을 웃기고 1등한 거는 웃음컵 될 수 없다 우리 목사님이 너네가 웃었지 우리가 웃겼냐 아무데서나 주여를 불러가지고 웃긴 거 아니냐 주님 부르라는 게 장소가 정해졌냐 웃음컵 줘야 된다 목사님들이 싸우시는데요 애들 싸우는 거나 똑같아 양보를 안 하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안 된다고 웃음컵 주라고 이 심판계 목사님이 이짝 와서 들어보면 이짝 말이 옳고 이짝 말 들어보면 이짝 말이 옳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절대 발짓도 안 하고 손짓도 안 해요 배로 싸우시대요 배 쥐야 돼요 웃음컵 쥐야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그건 불법이란 말이에요 배로 싸우시대요 배로 근데 제가 미국에 붕해를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요 미국인들끼리 막 쌈이 났어 이 사람들도 주먹질 안 합니다 열중 쉬었다고 코로 싸워 코로 코로 그래서 코 큰 놈이 이긴다는 줄 알았어 옛날에 어르신들이 코 큰 놈이 이기는 겨 그게 뭔 소린게 했더니 미국 가서 봤어 코로 싸워 코로 그러다니 폴리스가 왔어 이제 경찰이 왔어 와가지고 경찰이 말리니까요 이 사람들 두 코가 다 허물이 다 벗겨져서 코로만 싸워가지고 코로 싸워가지고 그런데 그리고 미국인들은요 우리는 코 나오면 휴지를 이렇게 닦잖아요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절대 안 닦고 어쨌든 우겨놔 희한한 네가 미국이에요 어쨌든 코가 나오면요 이렇게 우겨놔 이렇게 우겨놔 그리고 우리는 야옹야옹하잖아요 고양이가 야옹야옹하잖아요 미국은요 옹야옹이 한대요 그러나 미국에 있는 그 미국은 미국인 집사고 나는 말다툼이 됐어 야옹야옹 그러면 옹야옹이야 그래서 고양이를 하나 갖다 놓고 울어봐 그랬더니 야옹 야옹하는 거야 봐라 야옹 야옹하지 그랬더니 그 미국인은 뭐냐인 줄 알아요 미국은 항상 반대랴 그래서 옹야옹이 하는 거래야 저도 안 지지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그냥 바보같이 보이는 개별 내가 왜 바보요 하나님이 총명한 지혜를 주셨는데 영적으로도 많이 붙습니다 싸움이 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어떤 목사님이요 한 번 죄를 졌으면 하나님이 한 번 용서하셨겠으면 앞으로 죄를 져도 괜찮다 이거요 그게 맞아 안 맞아? 안 맞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게요 교회를 댕겨서 구원을 받았는데 안 댕겨도 나중에 구원 받는디야 그럼 내가 참고서 끝까지 돈비지 그러면 그 목사님은 뭐라 하시는 줄 알아요? 참 단임 목사님 골칫게 나쁘고 나 때문에 내가 왜 우리 목사님 속을 시기요 절대로 안 속입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절대 순종해요 우리 목사님도 영적으로 설교하시기 때문에 부닥칠 일도 없고 순종할 일밖에 없어 나는 그리고는 신학교를 또 가가지고 교사님하고 또 붙었어 내가 내가 여기 왜 왔냐 그런 말 들으려고 왔냐? 성경을 배우려고 왔지? 그냥 또 교사님하고 또 붙었어 내가 영적으로 우리 삽시다 영적으로 전진합시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육신은 죽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뇨 우리들 보기도 그래요 얘들아 엄마가 필리핀 가서 어디 가서 선교다 죽어도 성장 찾아오지 마 그냥 장례 치료 달라고 그냥 돈만 보내주고 말어 엄마는 육신은 이거 아무것도 아뇨 영혼만 우리 천국 가면 되는 거요 우리들 보고 그럽니다 엄마 성장 끌고 오려고 하지 마 엄마가 선교지 가서 죽던 캄보드에 가서 죽던 어디 가서 죽던 성장이 이거 찾아오려고 하지 마 영혼은 천국에 있는 거요 아이들한테 저는 유언을 합니다 엄마 어디 가서 죽어도 찾아올라 하지 마라고 우리는 영혼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배로 밀고 닦고 싸우니까 신방계 목사님이 안 뛰고 있는지 그럼 한번 결승을 하자 이거요 좋다고 내가 말할 것 없이 나가서 밧돈을 잡고 이러고 있는데 준비하면 이 장소에 또 깔깔깔깔 웃었는데 내가 또 주님을 부를까비 준비하시오 준비 이 장소에 또 깔깔 대고 또 웃어 그래서 이제 시간 없습니다 준비 팡! 그렇게 하니 내가 반바퀴를 1등하는겨 반바퀴를 내가 1등하는겨 그래서 우승컵을 타왔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요 지방의 체육대만 하면 부르시는겨 할렐루야 우리는 목사님이 필요하실 때에 부름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찾으시는 1등 선수로 날마다 기도로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언제 부르실지 새벽에 부르실지 아침에 부르실지 우리는 목사님의 음성에 기울이는 1등의 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밤에 다 알려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어 어쨌든 점심 조금 천천히 먹읍시다 이제 교회를 짓지 않습니까 교회를 짓는데 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기초가 시작이 됐다고요? 기억도 못 아시는 게요 잠자만자가 미국에서 1억을 송금해 줘가지고 기초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예 목사님 그랬더니 지금 돈이 2천만 원이 급해요 왜요 목사님 지하를 팠는데 이제 비가 오면 그물이 그 오기로 다 소며들면 그물 퍼올릴려도 경비가 들고 거기가 말려야 이 콘크리트를 칠 수가 있대요 웅덩이는 파놨는데 그래서 비 오기 전에 이거 얼른 이 콘크리트를 치야 된다 예 알았어요 목사님 내가 뭐가 있어 아버지 2천만 원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신방을 하러 가는데요 우리 집에 잠깐 들리고 싶어 왠지 안 가면 못 견디겠어 김지사님 예 차 좀 우리 제 집으로 돌려요 아 지금 신방 시간이요 아 그래도 돌려봐요 그래서 집으로 갔어 그렇겠더니 아직은 그 잠재암만자가 지어준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그렇게 해줘가지고 그랬는데 현관문을 키로 따고서 들어갔더니 우리 집 있는 그 잠재암만자가 이 기도방아라고요 이 방음장치를 잘해가지고 쬐끄만하게 안에 져줬어요 근데 그거를 쑤시겄다 그냥 줬어요 알아서 쑤시라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그 안에 나도 뭐가 있나를 몰라요 나오면 바깥에서 잠그고 들어가면 안에서 잠그고 그 방에 뭐가 있나 몰라 근데 그 방이 이만큼 열렸어요 신발도 있고 아니 인희가 집에 오셨나 여보 집에 오셨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고요 조용히 주무시나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우리가 때 반포 아파트 칠 때요 우리가 반포 아파트 1차에서 28차까지 쳤어 반차 아파트 막 붕이 일어날 때요 그때 막 굉장히 붕이 일어날 때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 있는 뭐 살았다고 그랬죠 직업이 뭐라고 소공등이 두드리는 직업 남의 집 뭐 심사는겨 우리 교회 장노님이 청부업자라 장노님 우리 집 있는 뭐 심사는데 집 짓는 질지 말켜주면 안 돼요 아 그럼 대로 꼬라고 그래서 그 장노님한테 이 집 짓는 걸 배워가지고 청부업자가 됐으니 돈을 막 우체국 벌 자루에다가 막 세 자루 네 자루 갔다가 막 노인들 품값을 이제 수판하다가 주판을 수판하다가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우리 집 조그만 소방도로 건너가 식당이요 우리 집사님네 식당 그랬는데 돈을 이제 풍값을 풍값 봉투다 넣다 보니까 배고파서 밥 먹으려다 보니까 밥이 웃더래요 그래서 금방 밥 먹으러 거기 식당에 간 사이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순이를 보내신 거예요 방바닥에 있는 돈을 막 치마다가 걷어놓고 집사님 얼른 얼른 교회로 가 그랬더니 아이고 구원장님 팬티가 다 보여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교회로 가서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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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했다가 또 얼마나 혼나 컸어 오셔봐요 안 하고 왔다 대고 사태지라고 이렇게 오라고 하냐고 급하니까 얼른 오시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거 셔봐요 이거 셔봐요 이거 돈 어서 훔쳐 마시오 아니 뭐 목사님 내가 도둑년이요 있는 거 그냥 집어왔지요 셔보니까 2100만 원이요 그리고 신나서 그냥 막 신나서 은혜가 충만해서 나는 그 돈을 보고 은혜 충만해서 막 신방 하나 남겨 그때 삐삐가 있었어 삐삐가 삐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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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파리 파리파리 얼른 연락을 해라 이거 한참이 됐지요 여보 아 나 신방하는데 왜 이렇게 삐비를 울려 시끄럽게 왜 그래요 집에 왔다 갔지 아니에요 여기 지금 광천이에요 우리 집사님 하나가 김농사를 짓겠다고 광천으로 갔거든 광천에 신방 왔어요 거기 전화가 몇 번요 알려주고 내가 얼른 했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고원장이야 긴 얘기할 시간 없어 이거 끊자마자 우리 집인은 애들 전화 올걸 나 그냥 전화 끊고 출발했다고 그 말만 해요 딴 얘기하면 안 돼요 무슨 또 일 저질러셨대요 그러나 일 저질렀어 그래서 전화 끊고 조금 더 양쪽 집에 해보니까 전화하는 거예요 저녁에 집을 갔죠 갔더니 어떤 도둑놈인가 베라기나마저 뒤져라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베라가 예수엘멘 병아느니 물러갈지어다 그러지 속으로 어떤 도둑놈인가 염병이나마저 뒤져라 염병아 예수엘멘 병아느니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이제 씻고서 아이고 당신 몸살났나봐요 듣기 싫어 예핸내야 저녁 안 잡셨어요 안 먹어 누린밥 좀 끓여올까요 예핸내가 그거 주문을 손 가지고 누린밥 배운다고 지랄요 그 잠지만진 그 손 가지고 누린밥 배운다고 지랄하냐 그 그 소리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잤는데 그 있던 날도 안 일어나시고 끙끙 앓어요 아이고 당신 몸살이 상당히 아셨나봐요 저희 콩나물국이라서 좀 얼큰하게 해갖고 올까요 예핸내야 그거 주문을 손 가지고 이거 해올까요 저거 해올까요 지랄요 아이고 굶으려면 굶으시오 그래서 나 이제 밥 먹고 맨날 귀에 왔다 갔다 하니께 그랬는데 5일째 되니께 어스렁 어스렁 식탁에 탁 와서 아이고 당신 몸살 나셨는게 몸살이 아니오 그럼 뭐예요 우리 집이 말이오 도둑 도둑이 왔었단 말이오 그래 뭐 잃어먹은 거 있어요 잃어먹었으니까 예핸내 내가 생병이 났지 그래요 얼마 잃어버렸는데요 알아서 뭐야 나인저 성경말씀 안 믿어 아니 왜요 하나님은 말이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잖아 그렇지요 하나님 아니요 도둑놈이 왔을 때 말이오 배락을 쳐쳐가지고 죽이던지 하셨어야지 나 잃어버렸어 돈 이제 말씀이 안 믿어져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여보 그렇듯 하나님 말씀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혼나 그랬더니 안 되기는 뭐 안 돼요 도둑놈이 돈 훔쳐갈 때 하나님은 주무셨던 거요 확실이야 여보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 돈 잃어버리고 뭐가 감사하냐? 아니요 뭐래도 양심 있는 도둑놈이 왔었는 게 거기 돈이 얼마나 더 있었나는 몰라도 그래도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 응 돈 더 있었어 이러더라고 놀래가지고 그런 뒤에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한 거요 뭐 좋을 때만 감사한? 안 좋을 때도 범사에 감사하는 거지 응 거기 돈 더 있었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양심은 도둑놈을 못 보내셨던 거요 감사한 금을 해야죠 돈 잃어버리고 무슨 감사한 금을요 여보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잖아 거기 돈 다 없어졌으면 어쩔 뻔했어 그렇긴 그렇지 얼마나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세요 5만 원만 할까? 아니 여보 거기 남은 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지켜주신 거가 5만 원어치만 돼요? 그럼 얼마 하래? 50만 원 해야죠 돈 잃어버리고 무슨 50만 원 여보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한 말이요 알았어 그럼 할게 50만 원 감사한 건데 그때부터 내가 성질이 난 거예요 방바닥에 있는 거 말고 뻘건 거 그 놈 한 자로 들썩 미고 틸 거를 아버지요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방바닥에 그 큰 자로 하나 짊어지고 틸 것을 아버지요 용서하시옵소서 성질이 나서 막 바가지를 집어내 성질이 나 미치겠네 그냥 환장하겠네 막 바가지도 던지고 플라스틱만 던졌지 뭐 그랬더니 우리 집이 나니까 이 사람아 참아 잃어먹은 놈은 더 속상해 그러더니 4개월이 됐는데 나 영국가 아니 제가 영국을 왜 가요? 영국 가서 그 근사한 곳 좀 가서 분당에다 지면 한 2억 정도 벌 수가 있대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갈 날짜가 돼서 이제 막 옷도 챙겨서 이렇게 죽였더니 그리고 가 여보 그냥 가? 왜? 이리 와봐요 그냥 가냐고 이리 와보라니까요 그랬더니 왔어 여보 여기다 뽀뽀하고 가 돈 벌러 가는 그게 얼마나 예쁜지 그냥 보낼 수가 없어 여기다 뽀뽀하고 가 아이고 언제나 천날래 집 잘 보고 있어 그날에 내가 우리 집 양반 귀를 꼭 잡고 일 잘하고 와요 간다치게 잘하고 와 그래서 여보 여보 왜 그래요? 남자는 뽀뽀하나에 넘어가 내가 뽀뽀해 놓고서 여보 여보 왜 그리야? 딴 때가 또는 왜 그리야? 이렇게 했는데 뽀뽀해 좋아가지고 왜 그리야? 멜로리를 놓고 왜 그리야? 여보 당신은 돈을 버는 기계 나는 돈을 쓰는 기계 가서 자라고 오라고 돈 벌러 가는 뒤통수가 어떻게나 예쁜지 그래서 왔어요 다 근사한 거 그려가지고 내가 뭐 날마다 붕에 댕그고 기도원에서 집에 가면 마누라도 돼야 되고 시어머니 있으니까 며느리도 돼야 되고 아이들 엄마도 돼야 되고 교회 가면 권사도 돼야 되고 기도원 가면 원장도 돼야 되고 붕에 가면 강사도 돼야 되고 그렇게 그냥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여 당신 오늘 어제 청소를 안 했어 그럴까 하면 쓰고서 남편한테 안 뒤지요 집에 가면 마누라요 나도 물팍도 좀 올라앉고 그랬는데 이 분당에다 건물을 지고 11조 한 거 보니까 3,100만 원에서 할렐루야 그러면 이 양반이 3억 1천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요 우리 심읍시다 기도도 심고 물질도 심고 전도도 심고 하나님께 역사심에 우리 심고 좀 삽시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벙어리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사 하나님 하나님 이래 1등하는 선수가 되기도와 주 없어서 하나님 제가 믿음의 성경 말씀에 소울이하여 게을러서 공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영순이의 생명이오니 아버지 1등하는 선수가 되기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1등하는 선수가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에 은내 우열이 충만하게 삽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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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